오늘 하루 좋은 일, 누군가의 생일이면 저희들은 하루 좋은 일 노래를 부릅니다. 미아가 강의하는가 보다 앞으로 3시간 동안 노래만 계속 불러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심 전에 한 두세 번 노래가 더 부르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요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굉장히 특별한 스티커를 모셨습니다. 잭슨 패밀리에 속한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트 브리지 패밀리에 속해 있는 멤버이시기 때문이죠. 제 DTS의 코 리더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분의 저의 스탭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죠. 굉장히 지혜가 많고요. 또 기쁨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녀의 삶 자체가 예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진짜 소리 지우는 그걸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뭘 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에서 이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미애에 오시겠어요. 하린, 여기 와서 미야를 메시킵해 주시겠어요? 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야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실 건데 저희가 집중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주세요. 네. 미야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하느님께서 미야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미야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하느님께서 미야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배경. 하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République. numeroEmma. 5 Minist. 제 ив曼さん ông заructures ai essealar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 하시면 저는 알아 듣기나адō poisoned sayastig обели 감사합니다. 잘 braceครbook 엄마 이거 Tudo 예은이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는데요 예은이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좀 더 알게 원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싶구요 한국이름 한국이름 한국이름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영어이름 주세요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는거 네 한번 자기소개 해봅시다 영어로 한국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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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린 한국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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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가 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게임 내 이름은 민성 리 한국의 age is 18년 18년이 그리고enn i like ㄹㄹㄴ 싯성 목소리 키튼 그리고 이 cose 노랠 여러분,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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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래 나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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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I'm Changwon I'm 16 years old and I'd like to play here What games? Computer games What computer games? Overwatch and CPOP I don't know the second part FIFA FIFA Which FIFA? soccer, football, basketball Okay Okay Is that a play? Is that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FIFA Oh, okay What do you want to do? Yeah Make what I think to do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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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ttending this class You enjoy Yes So Mia Jackson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We're the Maria's daughter And now I can see you Molly Really good to meet you I have so much expectations 아 잘생겼다 좀 더 실력으로 불쌍해 영원히 너무 좋은데 우리 스태프 잘생겼다 너무 얜 와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약간 떨립니다 제가 약간 떨립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든 여자들이 앞에 앉아있고요? 남자들이 뒤에 앉아있습니까? 제가 앉고 싶어서요 어? 앞에 앉고 싶어서요 Because I wanna sit in front 와! 한눈이야!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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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 that's exciting You get candy 감사합니다 The closer you are the more candy you can receive Okay? 저한테 가까이 올수록 캔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제가 캔디를 못 이려요 I might have some treats today 제가 오늘 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I'm a very excited person 저는 굉장히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I'm really loud So I need a lot of response, I need help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But like everybody, I can really sleep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저도 굉장히 졸릴 수 있어요 So in classes, I love when teachers bring candy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선생님이 캔디를 갖고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So I find candy 그래서 저도 캔디를 갖고 왔습니다 If I see you're sleepy, I just give you little candy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고 있는 거 보면 캔디를 이렇게 슬쩍 눌어놓을게요 But you can eat it now if you want to 지금 드셔도 돼요 나중에 Save I'm also going to need some help today I'm going to need people with good hand writing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손글씨 잘 쓰시는 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I'll be, I'll be, I'll choose you later I'll hold on to you I need some help writing on the board Is that ok? 자, 그 칠판에다 좀 써주실 바란티어가 필요합니다 할 거가 필요해요 My name is Mia I don't want to talk too much about myself 저의 이름은 Mia고요 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I'm a really boring person 네, 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I seem really excited but I just go home and sleep after this 네,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집에 가면 자는 것 밖에 안합니다 I really want to know about you guys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더 많이 알고 싶어요 You look really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롭게 생기셨습니다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things in your mind that I want to know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싶습니다 Especially those who look more serious I want to know how you're doing it 특별히 주위에서 조금 더 심각하신 분들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So I hope you'll trust me this morning We're going to talk about worship for the next two days 앞으로 이틀 동안 오늘, 내일에 걸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Raise your hand if you love, worship, worship time Worship time,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Worship time Cool, cool, cool I want to.. Oh, oh, yes Can you raise? Oh, I'm just kidding You're fine, you're fine You beat I want to talk about Oh, you guys, this is Korean 여러분, 이 분이 한국이에요 My brother took this picture And this picture, we were in Korea 4 years ago 이쪽 오른쪽, 아, 왼쪽 사진은 저희가 4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We went to a public high school, not a Christian high school 저희가 공립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And a bunch of girls stood up because they wanted Jesus 많은 여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연결하고 싶어서 It was so cool 진짜 신났었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this picture, is that okay?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I picked this girl because I think she looks Korean 제가 이 분을 선택한 이유는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And I think she looks kind of Korean, too 그리고 저기 있는 조그만 분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But I want to talk to you guys that worship is a journey, okay?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는요, 여행과 같습니다 Everybody say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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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ey, it's a weird English word I'm going to write this one down Journey 되게 이상한 영어 단어인데요 What's Korean for journey? 여행 여행? 용어 muso wait which one?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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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kay I gotta learn Korean, you learn English, we share Okay Okay 여행 Journey Worship is a journey yes? 예배는 여행과 같습니다 I am not a worship professional expert 저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천사가 아니고, 그리고 묵사도 아닙니다. 아무도 예배에 있어서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뒤로 물러서서 진짜 이런 식으로 좀 볼 거예요. Because God is so big is the only word I can use. 사람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너무 멋지시고 너무 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You're gonna do this motion with me, it'll help you. 저랑 같이 따라해주세요. 크다, 크다. Yes, he's very big. Thank you. I feel like your big was the biggest big. Thank you. 너가 제일 크게 해. I want to talk about worship because my worship journey has been up and down. Crazy. 저는 왜 여행이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예배자로서의 여정이 굉장히 up and down이 많았기 때문이죠.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What are worship times like for you right now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worship time은 어떤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This picture kind of, I don't know what you feel it, but when I saw that I'm like him, he looks kind of lonely?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왠지 저분은 약간 좀 외로워 보이시죠? This guy looks like he's having a great time. 밑에 있는 저 남자분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시간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And I have been both people in this journey. 저는 그 예배라는 여정 가운데서 저는 위의 사람도 돼 본 적이 있고 밑에 사람도 돼 본 적이 있어요. I have been the guy in the worship set that's just like... 예배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위의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Have you ever been in a worship time and you're like, what is going on? 여러분 혹시 남자분은 다 예배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적 있으세요? What are they singing about? 도대체 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And your 친구 next to you, they're crying. They're like, oh, what's your name? They're all there weeping. 옆에는 여러분의 친구 울면서 막, what's wrong with you? 괜찮아? And you're just like, you don't feel anything. 옆에는 막 울고 있는데, 남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있으세요? Be honest, raise your hand if you felt like that. 정직해 봅시다, 솔직해 봅시다. 그런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똑같아요. same. And then I've also been this person. 그리고 나도 예배 가운데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I'm like, on the floor, down here. 저는 막 바닥에 물을 끊고 앉아가지고. I'm like, Jesus! And I'm like crying. And there's people coming to me. They're kind of like praying for me. They're like, well, do you need help her? I say both are good. 저는 위에거나 아래거나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Because worship is a journey. 왜냐하면 예배는요, 여행과 같기 때문입니다. Yes, everyone say, 여행! 여행! Good journey! In America, in our grading system, we have the grades like A, B, C, D. 자, 미국에서는요, 성장을 매길 때 이렇게 A, B, C, D로 매기거든요. What's the grading system in Korea for your school? A, B, C, D. 똑같아요? A, B, C, D. And you cannot get an A plus in worship. Does that make sense?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과목에서는 A plus를 받기가 힘듭니다. Because grades are about performance. 왜냐하면 성적은 이렇게 내가 한 어떤 performance, 나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If you do a really good job. 내가 굉장히 성적을 좋게 하고 어떤 일을 잘하면. If you work really really hard. 그리고 진짜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하면. You get an A. 여러분이 A를 받자. In worship, you can't worship really hard.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볼 수 없어요. Be like, God, is this good worship? Is it good?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뭘 잘해가지고 예배를 잘 볼 수 없어요. And God goes A plus. 하나님이 어, 너 열심히 하네. A plus. Next person, B. 옆에는 좀 못하고 있으니까 B. C. 우리 옆에는 더 못하니까 C. God is not grading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But don't you feel like that sometimes? 여러분 가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성적을 매긴다고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It's a worship time. Everyone's having a good time. And then there's you. 예배 시간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예배로 막 충만한데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And you're trying really hard.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You know all the words. 그 모든 단어도 또 가사도 다 알고 있고. 노래도 알지만 지금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예배한 찬양이야. 막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want to bring you some freedom in the next two days, okay? 저는 여러분들에게 I want to bring you some freedom in the next two days. Everybody say freedom. Freedom! What's, oh I'm mad. What's in Korean for freedom? 자유. 자유. Okay help me out. 자유? 자유. 자 or 자? 자. 자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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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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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w theö. JÅ. Ţ. Sí. 야!! avocählt하다. Kirito, Kirito, Kirito. Kirito, Kirito. Thank you for teaching me Kore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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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I need better writing. so we have 자유. Chau. JSpe back up. 차оф의 형은 onlar의 목적은 단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예배는 시간이 아닐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굉장히 즐거운 거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배 그러면 이렇게 무릎표를 옆에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과 내일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느낌에는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은 분이 이곳에 많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예배 시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배 그런 어떤 책임과 이런 거로부터 좀 떠나서 자유로움으로 여러분들의 상품을 받기만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 that's good news, smile, it's going to be good. So let's see what I got here. Okay, I'm going to show you guys this video.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Actually, Davi, will the music come on the TV? No. He's coming. This is a video that you might have seen before. 여러분들 한번 보실 적에 있는 비디오일 수도 있어요. Sorry, this is like a really, really low, low quality video. 지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I know you watch YouTube a lot, so imagine low, low quality.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거를 기대하세요. And it's a video from a documentary. 이거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비디오인데요. And it's some people who took secret cameras into China. 자,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중국에 가져갔어요. 몰래카메라를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And you know how China is communist country, right? Everybody knows?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 아시죠? Does everybody know what communist means? 공산주의가 뭔지 아시죠? What does communist mean? 공산주의 무슨 뜻입니까? 야, 나의 국방이 자유롭게 다 하는 거예요. So it's like one dictator doing everything that he wants. That's true. It's awful. It's terrible. I never want to do the experience that. 진짜 끔찍한 걸어서 저는 겸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And because there's so many Chinese people that were meeting Jesus, 근데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What a giver. Thank you. That's true. What Jesus love. And they wanted to worship God, but they can't worship anywhere.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중국은. Now China is a little different. There's a little more freedom now. 지금은 중국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은 더 자유가 있지만 This is an older video. Yeah. It's an older video. Yeah. You guys are probably like, you know, like three when this video came out. Yeah. And it's this video footage of these Chinese people worshiping Jesus in secret. And it's this video footage of these Chinese people worshiping Jesus in secret. Where if these people are caught worshiping, they could go to jail and they could get killed. Who's ever gone to jail before? No one? No one. All right. Praise God. That's good. You visited a jail? 처음영원 아, 초년원 어떻게이 흥행하지 않을까? 아, 이쁘게?' 이리 Increase 잘..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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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ll, 칠리는 굉장히 어려운 problemas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공부와 예언을 먼저 가죠 So how about now in China if they worship, don't they go to Jinx? I believe it's less strict. I believe they don't get executed anymore 그 약간은 덜 strict해가지고 처형까지는 안 가는 거 처형까지는 There was a really big punishment for being a Christian in China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어요 You still, there's a lot of things you still can't do but it's a little freer, thankfully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의 잘못된다 I have a lot of friends who've gone to China and they just say it's crazy 내 친구들 중에 중국을 간 사람들이 많을 때 진짜 중국은 지금 완전 난리라고 얘기를 해요 But then I have a lot of friends that go and they're like it's fine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중국에 가더니 아, 그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So when you watch this, I want you to watch knowing that this isn't everybody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But I just want you to watch the Nazling worship, yeah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There's gonna be some guys speaking in English in the background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어떤 남자가 영어로 뭔가를 말하는 게 나오는데 It's simple but maybe translate as he's speaking, he takes breaks I just hope it works, let me see if we can hear it I just hope it works, let me see if we can hear it Oh, and we go back Oh, no, hold on, hold on, let me see Oh, uh, we can't see the video because this is a picture I can show it to you on my computer 아, 여러분, 여기서는 비디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진이거든요 아, but we don't have the cable Wow, that was so much explanation Let me see Let me see I know, right Let me I mean, we can all come around with my computer You can email it Do you have a memory of state? Huh? Do you have a memory of state? But it's in China Oh, I can just I can look it up on Google I'm sorry The video, is this at Kino? It's on YouTube, actually Do you guys want to take a minute? Okay, quick five-minute break I will watch So, let me take a minute I just want a little bit here Here I will give you a fan Just take a minute Yeah It's so hot, right? Hot,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예배보기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농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인데요. 여기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8살의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있는 선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상하이에만 산책 예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의 지하교회는 젊은 청년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뮤직스쿨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원래 목적은 뭐냐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뮤직스쿨이라고 되어있어요. 중국의 교육시키는 중국의 교육시키는 그것은 미국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시키는 4시간 동안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교육시키는 4시간 동안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시키는 12시간 동안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시키는 4시간 동안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도전까지 이렇게. 그때 제 친구가 설교를 다 끝났을 때 내일 또 와도 되나요?라고 저분들은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낮 10 8시 반 40분 30분까지 저희에게 설교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계속 요청했더니 그 교육시키는 게다가 뭐에 대해서 가르쳐드릴까 했더니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입고 성경이 없어요 이분들은 오케이 저희도 깬성 I don't have a deal about that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세요? 음 I'll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이 비디오를 봤을 때 제가 처음 이 비디오를 봤을 때 제가 처음 이 비디오를 봤을 때 I was like 음 that looks uncomfortable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서 동영상을 봤어요 You see all these people jumping 모든 사람들이 막 점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They're like sweaty 땀을 딱 흘리면서 They're like right next to each other 촘촘히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And then he says We're worshipping for 12 hours 그리고 우리는 지금 12시간씩 열매를 들이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And I was like 기분이 쭉 불편했어요 I love you Jesus but 12 hours is a long time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12시간은 좀 긴 것 같습니다 And I really thought about it 근데 제가 진짜 한번 생각해봤어요 And Jesus spoke to me the first time I watched this video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And he said Look at how much they love me 그냥 저 사람들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And I could do two things in that moment 저는 그 순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요 I can start to feel bad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And you could start being like I don't really love Jesus 막 마음속에 아 난 진짜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I don't love him that much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아 I'm not a good worshiper 나는 진짜 좋은 예배자가 아니야 You could do that and you can let Satan lie to you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놔둘 수도 있고요 Or you can take a stand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어서 And say Jesus I want to worship you like they do 예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을 볼 수도 있죠 Maybe not right now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But on a journey I want to become like that 근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언젠간 저도 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Everyone say journey Journey Oh amen We like to sing I want to take you and see if we can talk about this a little more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What is worship? 예배란 게 뭘까요? Worship이란 게 뭘까요? What is worship? I don't want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f we all have a different version of it in our head Does that make sense?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배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 I really need Oh A good drawer A good drawer Is hello Could you Could you come draw for me please? Can we give a hand please? There are amazing artists 고맙습니다 I really need you to draw a portrait of me No I'm just kidding I'm wondering if you could draw a 산 A mountain 자 여기 한번 산을 빌려주세요 It doesn't have to be a fancy mountain 굉장히 멋진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It can be big however you want it to be I want to keep focusing on this journey word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행 journey 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Thank you That's great Can we give a hand for our audience When I talk to you about what is worship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뭐냐고 가르칠 때는요 Most of you were raised in the church, right? 대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교회에서 자란하셨지 않아요? I don't think I don't mean But most of you have been doing this your whole life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이 예배라는 걸 드렸을 겁니다 But the question is what are we actually doing? 근데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I think Oh sorry I think so many people leave the church because they don't really understand what worship is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진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죠 Everyone understands the word religion, right? When I say religion 여러분 제가 종교라는 말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나요? What's religion? Someone explain to me religion 종교는 뭘까요? 종교는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남자 남학생 남학생 종교 Just real quick because Allah 종교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종교란? It doesn't have to be the right answer 자 정답 없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Okay 하나님 배로 잡아 Falling in love with God? More like the, like when I say religion, I mean like the religious spirit 제가 종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고 그냥 종교적 행위? 이런 거 종교적인 어떤 정신이에요? 뭘까요? People have one mindset and sense and words in the same way Ooh Yes, correct. I think it's a bit difficult to explain in English Mom, do you know a word that I can explain the religious spirit? It's like tradition Do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종교 행위적인 종교 I love having these amazing elders in my classroom Does that make sense? I don't know what you said but does it make sense? 여러분 제가 종교라고 할 때는 어떤 형식에 매여있는 그런 형태의 행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I'm talking about you're doing it because you're supposed to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행위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Kind of like you do communion because you're supposed to 여러분들이 그, 뭐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얘기죠 But not really because you want to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걸 저는 종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ant us to figure out what is worship so that you don't just do it because you have to 저는 여러분들이 worship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서 하는 그 어떤 것이 됐으면 합니다 Amen I want to give a candy, but I want to give a candy to someone who can answer this and if you can't, it's okay 저는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에게 이 캐디를 드리고 싶은데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Who knows the Greek word for worship? 그리스어로 worship이 뭔지 아는 사람 Like when Jesus said the word worship I mean he said it in Greek or Aramaic In Greek, what word did he use? 예수님이 worship이라고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얘기하실 때 그게 어떤 단어였을까요? He said he went no He said he went no No, but I know what you're saying Not that word, different word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로 worship 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뭔지? Search googling Okay, you can google Whoever gets it first can have a candy 구글 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밥 받는 사람이 이 캐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요 다다다다 다다다 She's like I already have a candy I'm good That's my name 세례는 이미 나는 캐디를 먹었기 때문에 The Greek word for worship 자 헬라어로서 그리스어로서의 워십은 어떠단일까요? 다다다다 What's the answer? 아인에서 아 No Yes 아 아 라 아 아 아 아 그리스도어로 월십은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에서 사용한 월십이라고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리스도어 헬라어로서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에 나온 단어일 것 같아요 질문이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당시 헬라어로 예배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셨나요? NO I think that s Hebrew 사하는 히브리어 온 것 같습니다 Greek! Greek word Jesus used this word 예 죄송합니다 We're almost there We should read the whole bible today 자, 오늘 이러다가 우리 성경 하나 다 읽겠습니다 I have a candy Should I let her stop trying? Yes, did you have a little bit? Hmm? Shemaya, what did you get? Wait, how do you pronounce it? Yeah, it's like proskuneo PROSKUNEO! PROSKUNEO! Yeah! Let's... PROSKUNEO! 그리스어로 PROSKUNEO라고 합니다 PROSKUNEO!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예배라고 할 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Wow, that was hard. Did anyone see that word in the Google? 여러분들, Google에서 혹시 이 단어를 보신 수 분이 계세요? I'm sorry This is the word that Jesus uses whenever he talks about worship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worship 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때마다 실제로 쓰신 그리스어입니다 It has a lot of different definitions, we'll try to explain them 자, 여러 개의 다른 어떤 정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First word it relates to is to kiss 첫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kiss와 같은 의미입니다 And it's not like, like one, like a different kiss 이렇게 쪼크하는 키스가 아니고 다른 키스입니다 To kiss the ground 첫 번째 단어는요, 이것이 의미입니다 Everyone say PROSKUNEO PROSKUNEO PROSKUNEO, very fancy word I'm going to come and show you guys what PROSKUNEO is 자 PROSKUNEO가 먼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Oh my gosh you're so great, I love you, you're awesome, you're just awesome You're great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PROSKUNEO예요 Yeah, you're awesome Yeah, that's PROSKUNEO 이게 PROSKUNEO예요 Because the word is fancy, let's say it in a British accent to make us feel better PROSKU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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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like a person like you say very good Very good, very nice That's what it means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Now let's think about this When we worship, do we do this every time?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하나요? Yes or no? No 알죠 When Jesus talked about worship, do you think He meant do this every time? 예수님이 원식이란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매번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No? Yes? Ooh! Hmm, interesting question I want to talk about this because this is interesting for me 자, you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Ooh, can I scroll down a little? Well, maybe not Kourtney, how do I show the koreas? Huh? Touch the screen Touch the screen In Jesus' name No Scream The screen, just the No Oh, oh, you have a touch screen Yes Oh, in Jesus' name Scroll on the computer, scroll Ooh Ooooooo Ooooooo We're just like an iPad Oh, yes Amen Amen All right, let's read this all together, okay? English first and then I'll struggle in Korean with you, okay? 영어로 먼저 다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God is 42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Hallelujah, let's try it in Korean, here we go We are so bilingual, good job everyone So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said Wrong We are so bilingual, good job everyone He said Because God is a spirit He said Because God is a spirit He said Because God is a spirit 자 영국식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proskuneo don't be afraid of the word proskuneo very nice now if this means to get on your knees 자 이것이 그 무릎을 이렇게 꿇으라는 얘기일까요 and god asks us to worship in spirit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고 how do you get your spirit on your knees 어떻게 여러분의 영이 흐름 꿇을 수 있을까요 does your spirit have knees 여러분의 영을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who can break this for me what do you think jesus meant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in this verse he says worship 자 이 구절에 예수님이 worship이라고 예배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I like this touch screen and this word worship is proskuneo 여기서 쓰여진 worship이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proskuneo 입니다 so he's saying those who do proskuneo proskuneo를 하는 사람들은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영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서 진정으로 나와서 영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네요 so worship in spirit means that just laid down everything before the lord even my spirit and my emotion oh my god good answer yeah sorry okay okay so by kneeling down he is he meant that we just laid down every hour thought before yes laying down praise god honestly i didn't have an answer for that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those that when you guys both answered i got like goosebumps 여러분 두 사람이 답을 해줬을 때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i agree that's i feel like that's it that's exactly right 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동요합니다 he's not asking us to actually get on the floor well you can if you want to 하느님은 진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but he cares more about our hearts being on the floor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닥에 내려놓아지기를 훨씬 더 원하신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we got some future pastors in this classroom 제가 보니까 이 교실의 미래의 복사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awesome we're gonna take a break and then we will continue on our worship 요행 is that okay yeah thank you guys yeah we really suck oh yeah you can go outside you can fly around and then oh wait what did you say Abbie 10.30 nevermind we're gonna keep going on the worship 요행 are you ready? we're gonna keep flying 여러분 좀 더 예 갈게요 10시 30분이니까요 can we say thank you to Abigail and Hiyan for making our snacks 아 감사합니다 you know when the smell of snack flies through the room 여러분 간식 냄새가 이제 도시를 막 이렇게 돌아다닌데요 it's like an angel that just comes and touches you and you're like 전사가 나를 touch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I love snack it's my favorite time of day but at last Jesus wants to say more let's see what we have so back to my question what is worship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저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and we're gonna dive into all of this let's see what I have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worship is a response 예배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I'm gonna refer back to the mountain 자 제가 지금 이제 산 그림 있는 쪽으로 한번 가서 얘기해 볼게요 설명 드려 볼게요 here's the deal you guys when something happens to you 자 뭔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 you have to react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되죠 Nick your love if I were to punch you in the face 제가 Nic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would you still be my friend? 여전히 내 친구가 될 겁니까? no I wouldn't be my friend if I couldn't be my friend if someone punched me in the face I'd be like bye we're not friends anymore if someone goes into your wallet and steals all your money and then leaves and never gives you the money back I'm not gonna like that person very much you know God bless them but I want my money back 하나님이 그래를 축복하게 원하시지만 난 내 돈도 받고 싶어요 when someone does something bad to you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the lawn floor starts out it's gonna, you're not gonna wanna be around them you know what I mean?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죠 now I'm not talking about forgiveness we're not going that serious 자 우리가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but when you worship Jesus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you're gonna respond to Him based on how you feel He's treated you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Does that make sense? 이해가 되세요? So if God is really nice and really loving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잘하시고 사랑을 많이 허브 주셨다면 you're gonna wanna worship Him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겁니다 but if you feel like God really is angry at you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화가 나있다고 느끼고 and He's really judging you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판단한다고 느낀다면 and He's like oh could you just please just get, be better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좀 잘할 수 없냐고 계속 이렇게 정지한다고 느낀다면 worship is not gonna be very fun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닥 재미지는 않은 거예요 you know they're gonna sing the songs you know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막 노래는 부르지만 Go Jesus, you're awesome and you're over here like is he? And you're not proskuneowing remember proskuneo You're not gonna be on your knees You're gonna be like ummmmmmmmmmmmmmm Does that make sense?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If God feels really far away from you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느낀다면 Like he's like over here 하나님 한 저쪽에 계신다고 느낀다면 Just kind of like hi You know Just kind of watch it from afar Don't close. Just stay there. Stay there Then you don't really want to worship God 그런게 느낀다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고만 있는 옛 하나님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거에요 I love you Jesus You touch my heart My deepest deepest place in my heart When really he feels really far away 하나님 진짜 멀리 있다고 속으로 느끼면서 제가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Have you ever sang a worship song But you didn't feel like it touched your heart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노래는 하고 있지만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지는 않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It's like you're singing this song. There's this song In America that we sing And it's really funny for me 자 미국에는 우리가 부르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I wanna play for you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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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en we sing We sing We sing We sing We sing It's like you get it And you know They start singing And the dramatic music is like 우리는 갑자기 막 드라매틱하게 음악이 막 울려요 And everyone is crying 이렇게 울고불고 음악은 굉장히 막 드라매틱하고 And the worship is like And the worship is lik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everyone is like I need you Jesus You know And then I look around the room And you know I'm leading worship 제가 worship을 이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And I'm like Yes Jesus Come Lord You know And I look around And I see this one person One person One person And he's like I need you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였어요 More than last I need you Yep Need you Jesus I'm up Before What the words can say I need you Lord You know And they're just kind of like They're like What time is it? Like When is this finished? And I'm over here Like giving my whole heart And they look so bored And I'm like And I'm like Oh gosh What do I do God? How do I make thei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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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예배하는거다 if you're in a worship time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and you can't worship 여러분들이 진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으면 don't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I'm gonna say there are two things that could be the problem 그렇게 할 때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first problem it could be 자 그렇게 예배 가운데 못 들어갈 때 첫 번째 이유는요 that you need revelation 여러분들 안에 게시가 필요한 겁니다 everyone's saying revelation revelation trusty name those are two words fancy words revelation 게시란 이건 뭐냐면 everyone do this it's when you get a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딱 snapping now everyone when we snap we're gonna go 딩 ready one two three 딩 now we need more 딩 nice it's when you get a 딩 moment and all of a sudden you're like god loves me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딩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신다 라는 게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omg he loves me oh my god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I get it 이제 알겠네 이렇게 눈떠지는 순간 all the songs make sense now all the songs make sense now 이 모든 노래가 이제는 다 이해가 된다 and you have a ding moment 그 딩 모먼트 끝 딩 순간이 여러분 다 이렇게 딩 모먼트 저는 딩 모먼트 라고 부를게요 revelation ding moment same thing same thing 예 게시다는 건 그런 순간입니다 it's when all of a sudden you're like everything makes sense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찬양의 모든 바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you remember this motion the big god motion 예 여러분 이 모션 율동 동작 생각나시죠 it's like god was this for a long time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시정이 계속 오래됐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게 게시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진짜 최고의 순간입니다 sometimes they happen when they're really young and they keep happening no matter how old you get they happen all the time I'm gonna tell you about my ding moment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ding moment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this is when I was like I was 14 14살 때 I had just gotten out of a relationship okay 제가 out of a relationship 지금 제가 연애하다가 깨졌어요 I had a boyfriend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 I met him online 온라인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yes on the YouTube chat community YouTube 챕팅방에서 만났습니다 and I loved him 제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his name was John 그의 이름은 John이었어요 anyway this is a long back story but we broke up long story really complicated I also was not allowed to have a boyfriend so that's more complicated and we have this worship time on the campus 근데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배씨가 worship time을 했고 있었는데 and we're packed in this really small room 작은 방에 꽉꽉 차서 full of a bunch of strangers I don't know anybody in this room my 친구 was like oh we have worship time let's go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우리 worship time 이따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as like oh shit oh I don't wanna I don't wanna 싫어하면서 막 끌려갔어요 she takes me and I'm like ok 그래서 근데 걔가 나를 그냥 끌고 갔어요 so I'm in the room the worship leader is over there 제가 그 방에 들어왔는데 worship leader은 저쪽에 서 있구요 so naturally I'm over here 저는 저 끝에 서 있었어요 and I'm like this 제가 worship하는 태도가 저랬습니다 and I'm like ugh I'm all sad 근데 저는 슬펐죠 because I don't have my 남자친구 anymore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저하고 친구야 angry 그리고 막 화도 나고 and I'm just like over here like angry and they start singing this song 근데 그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Does everyone know the song of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노래 아세요? It's not a worship song 할렐루야의 worship song이 아닌데 but they were singing it like a worship song 근데 worship song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and I'm like ugh sin 저런 죄를 짓다니 막 이러면서 they are using secular music this is not a worship song I refuse to worship so they're singing 할렐루야 and I'm like hmmm and I'm sitting there and I'm just like my heart was cold you guys 제 마음이 진짜로 냉랭했어요 아주 차가웠어요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like ice and I was like this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and I was like I made a deal with Jesus I said Jesus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나 있는데 예수님 if you wanna touch me go ahead touch me 예수님 제 마음을 터치하고 싶으면 터치하세요 on the inside I was like good luck try it 시도해 보시죠 행운을 빕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부르고 있었어요 I'm too hurt you can't do it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실걸요 막 이러면서 so I'm here it's like 10 minutes they're still singing 할렐루야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할렐루야 저쪽에서 부르고 저도 여기 서 있었어요 and then all of a sudden I come nowhere 갑자기 어디서 this guy he's Scottish 스코틀랜드에서 온 어떤 한 남자애가 and his name is M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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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s over to me Mick이 내 옆으로 와가지고 and he touches me 나를 이렇게 딱 건드렸어요 so he puts his hand on me 그가 내 어깨에다가 손 딱 얹었어요 and he's like 미아 미아 이렇게 부르면서 God has a word for you God has a word for you 근데 지금 Scottish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을 하나 전달하라고 한다 and I'm like what what's his word for me 하나님 도대체 뭐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반응했어요 and he just said Papa loves you Papa loves you Papa loves you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렇게 Papa just loves you 이거 지금 Scottish 발음이에요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다 이렇게 and I was like what he's like Papa loves you 미아 and I just cry and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a water balloon you guys know what a water balloon is? I was like a water balloon and I was being filled with emotion and I'm growing and I'm expanding and I'm like and I'm like I'm telling you and he just goes and he just goes and and it just explodes I explode everything just falls out of me and for two hours I'm like and I'm like and I'm literally like and I'm literally like oh my gosh it's like two hours and when I cry it's not cute okay it's not pretty you know it's Korean dramas you have you have like IU and a little tears IU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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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like she's like she's like really serious one tear just one tear just one tear and the guy's like no no he's like yes that wasn't me okay no no I was like oh my gosh I had a piece of snap like like I don't know what this is called but falling falling out falling out falling out it's here it's this wall this wall and my friend she's like oh my god so she comes she gets a tissue and she has to catch it and get it away that's how long it is yeah so I'm falling and dripping and I'm like oh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and over and over God was just like I love you I love you he's like I know you're mad I know you miss your boyfriend but I love you he was like God was laughing at me He was like aww you're so cute I love you I love you he was doing his little dance I don't know does that paint my illustration? does that make sense? you're not gonna have good worship times until you have the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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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막 울면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럴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with the snot, okay? Ugly crying or you could be, this is my favorite ding people they have these big flags yeah, like a flag and they're just like, try it with you yes 저렇게 막 dingo,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큰 깃발을 들고 저렇게 and they're like so happy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펼짝펼짝 뛰는 저런 날 they're like why are they so happy?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 왜냐면 they're walking around and they're like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 they're just so happy 네, 저 학교 없이 그냥 너무 행복한 사람 and then you have these are my favorite people 자,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they're like the silent worshippers 조용히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 있어요, 침묵하고 예배드린 사람 and they're just sitting usually with their hands like they're holding 자, 손도 이렇게 딱 모으고 저렇게 감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거든요 자,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and then in their heart, they're having this, ooh, they're having this moment with Jesus 그러면서도 예수님과의 지금 만남이 시작돼서 막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 that is so powerful, they just sit down,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they're just sitting and then literally everyone's like, it's been, it's been 4 hours they're just sitting, 4시간째야,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4시간째야 like 이런 데 개설정적으로 worship's over, we need to go home 일회전 끝났어, 집에 가야돼, 그런데 그냥 앉아갖고 and they're just like, I'm just going to stay here a little longer 아, 근데 난 조금만 더 있을게, 조금만 더 있을게, 조금만 더 있을게 아, 쟤는 지금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don't, don't even touch them, just leave them leave them there you know, you have to drag them out of the worship time they're not even going to wake up, they're just going to, they're just going to stay there that happened to my friend, she's like, ow, it's been 5 hours 그게 내 친구한테 일어났는데, 걔들 그렇게 엎드려서 5시간 동안 있었어요 and I'm like, it's out, we're worshiping outside 우리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실외에서 I'm like, hero, it's night time, we have to go to sleep now hero야, 우리 자러 가야돼, 이제 밤이야, 일어나라 it could rain, like we have to go for rain hero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야돼, 이제 집에 막 그러는데, she doesn't even hear me 제 친구도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we're like, shaking her way, we're like, wake up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도, 일어나라 she's like,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we're like, you went with jesus, honey you were just, you know, you went with jesus 그냥 함께 있었어 and then she's like, oh, it was great what time is it? 진짜 좋아는데, 지금 몇 시냐? like, it's 3 in the morning you're almost finished and guys, these ding moments when they happen in your life 이렇게 ding moment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 they're gonna mess you up 여러분들을 완전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you're never gonna be the same 똑같을 수가 없어요, 더이상 이제, 이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they're the moments that I chase for 그 순간을 저는 정말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it's the moment where God this big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커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And you're like, He can see everything right here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에요 And he's like, I like it 지금 코앞에 서가지고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really like it 너를 진짜 사랑해 이렇게 He's like, oh, 가지마 가지마 Right here You're like, uh He's like, ah I hope you guys have these moments in your life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순간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We'll talk more about worship later, let's have a break 예, break하고 나서 우리 워셉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10시 45분, 기억하세요 저 시계로 뒷메시개로 10시 35분에 들어오세요. 2시 35분에 들어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